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로가 농장에 왔습니다! 와! 김천하나로마트 로컬포도 집매장에서 판매한 샤인머스켓을 가지고 왔어요! 예! 자 그럼 만나러 가볼까요? 고!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농장에 와주셔서 반가워요!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는 샤인머스켓 농장인데요. 청포도 종류인데 이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높고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육질도 단단하고 인기 짱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오늘 나로가 도와줄 거 있나요? 네! 오늘 수학을 해야 되는데 무척 바쁘거든요! 나로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나로가 도와줄게요! 오늘 나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이 아주 수월하겠네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로한테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한번 따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나로 이게 어떻게 숙성이 되나 알아라 하면은 색깔이 녹두색으로 변했죠? 네네네! 네! 거기에다가 쪼끄러기 색깔이 오고 이 백총이 새파라면 안 돼요! 오! 백총이 쏙쏙 나오고 파란기가 없을 때 가장 먹기가 좋고 당도가 잘 온 거예요! 이렇게 봐요! 나로! 이렇게 숙쭉 자르면 돼요!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내면은 아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아! 그럴 거예요! 나도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처음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응! 아! 진짜! 빨리 따고 싶어요! 응! 그래요? 나로도 한번 따 볼까요? 아! 네! 네! 좋아요! 조심히 샤이마스켓을 나로가 한번 따 볼게요! 조심조심! 오! 예! 샤이마스켓 두템! 예! 하나 더 빼야지! 또 어디서 따지? 샤이마스켓! 샤이마스켓! 아! 힘들어! 하하하하! 힘들죠? 어! 얘들 뭐예요? 어! 나로! 네! 고생했다고! 네! 참을 조금 준비했어요! 진짜 맛있겠다! 감자도! 숙미 감자도! 아주 맛있을 거예요!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응! 같이! 아! 맛있겠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진짜 나로는 김천에서 살고 싶어요! 좋죠! 아! 내가 너무 좋아해요! 예! 잘 먹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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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나로가 이번엔 참외농장에 왔습니다! 사장님! 농장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어디죠? 예! 나로 반가워요! 여기는 경북 김천에 있는 참외농장입니다! 예! 김천 참외는 토양과 물이 깨끗하고 좋아서 참외 당도와 육질이 단단합니다! 나로 참외 한번 따보러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참외 따보고 싶었어요! 달콤한 참외 따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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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로 이 참외밭에 왔는데 참외를 한번 따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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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외는 이렇게 파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그리그도 있는데 네! 네! 참외모양 이쁘지요? 네! 진짜 이쁘지요? 이게 당도도 좋고 양물이거든요 한번 한치 보세요! 진짜 단단해요! 또 읽었죠? 네! 김천에 참외도 진짜 맛있겠네요! 예! 김천에 참외가 진짜 맛있습니다! 당도가 최고입니다! 우와! 김준참외 최고! 최고! 자 이제 참외까지 떴으니까 유통센터로 가볼까요? 깐총! 깐총? 가죠! 안녕하세요 선배님! 하나로마트 마케팅팀 막내소 따로에요! 산지 유통센터에서 뭐하는건지 저 알고싶어요 저희 산지 유통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선별하고 포장해서 대형 유통전, 농현몰, 여러 폴라이 보리에게 전달하는 곳입니다 아 맞다 맞다! 선배님 제가 오늘 참외랑 차이만켓을 떠서 싣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차메포장하는거 한번 보실래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와 여기가 포장하는 곳이구나! 네 참외를 이렇게 포장지에 이렇게 싸서 소비자한테 도착하면 손상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하고 있어요 오 그러네요 이렇게 포장하면 배달중에도 참외가 손상될 가능성이 적어지겠어요 정말 단계별로 많은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하는 농산물들 앞으로 더 감사해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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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생했어요 가서도 잘 부탁해요 네! 나로가 판명 될거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거 갈게요 나로 잘 부탁해요 걱정마세요 선배님 나로만 믿으세요 오늘 농산물를 팔아요 직매장이라서 가격도 싸고 엄청 맛있어요 한번 드셔봐봐 가세요 드셔보세요 자 자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네네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샤이 머스킷이에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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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세요 가보세요 계속 드세요 나로는 정말 고마워요 많이 힘들었죠 아니에요 몸은 좀 고데지만 농산물이 우리 겪으러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농산물을 먹자 이런 생각도 들었구요 그럼 저 가볼게요 조심히 계세요 조심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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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가요 진짜 간다구요 진짜 간다구요 응 언제나 행복 가득한 곳 또 하나의 친구 하나로만 해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тысяч油과умin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